안녕하세요 오늘은 I got it 32카운트 4월 beginner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탈트가 한 번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쪽 사선 뒤로 다이어그널 백 터치 왼쪽 사선 뒤 다이어그널 백 터치 한 번 더 백 터치 백 터치 카운트 손동작 같이 할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쪽으로 바인 스탭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라 리커버 락백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포드 스탭 사이드 포인트 포드 스탭 사이드 포인트 세지 박스 턴,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턴 왼발 빼, 사이드 포드 스탭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쪽으로 샷셋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락백 리커버 왼쪽도 똑같아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락백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한 바퀴 돌고 3시에 도착하시면 여섯 번째 월이에요 여섯 번째 월 16 카운트 하시고 리스탈트 하시면 돼요 여섯 번째 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탈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